한국의 음식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온 미래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온 미래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처음 와서 봤던 음식 중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있을까요? 저는 뻔내기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징그럽다고 하고, 뭔가 너무 이상하다고 하고 저는 너무 많아서 이제 시작할게요. 혼대, 곱장, 낙지, 오징어 있는데 약간 살아남은 오징어 있잖아요. 산낙지? 어, 산낙지. 그런 것들 다 먹겠습니다. 약간 저는 좀 음식에다가 가라다는 거 많아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땐 산낙지 너무 징그럽다고 했었지만 지금... 잘 먹어요? 못 봤으니까 뭔가 이상하면서 맛있어요. 아... 저 아직까지도 그거는 익숙해진 못했지만 이름만 이상했던 거는 갈매기살이었는데 저 친구 중에서 저를 진짜 한 달 동안 숙였던 친구 중에 갈매기살 먹었다고 해서 진짜 갈매기살 먹는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갈매기는 돼지고기에 한 곳에 있는 돼지고기예요. 근데 이름은 갈매기예요. 그래서 나는 팝박으로 찾다보니 갈매기가 진짜 갈매기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갈매기살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있어요? 투전하고 싶은 음식? 갈매기. 근데 오늘은 먹어보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마다 그냥 아이린 단백질이라서 그래. 그냥 단백질이야. 꿈에 준 거지.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니까 저도 어? 무슨 단백질인지 궁금하네요. 그거 알게 보니까 아저씨 아주마들 많이 먹다고 했는데 20대는 거의 안 먹지만은 저도 그냥 도전을 해봤어요. 솔직히 게임을 쳐서 먹었어요. 맛은 딱 생각했던 예상했던 맛인데 그 흙 맛이 나요. 그 흙 있잖아요. 네. 왠지 먹었을 때 그 흙 맛이 나요. 저는 그냥 촬영하면서 돈을 볼 수 있게 싸낙지를 먹어봤으니까요. 돈 위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주시면 돈 내기까지 가능하죠. 독일이랑 스페인에도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은 게 있을까요? 많은데 양고기 머리예요. 구운 양고기 머리요? 네. 독일에 아무래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 촬영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루트 버스 이라는 게 있는데 피로 만드는 소시지 그것도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상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피로 만드는 소시지요. 그리고 옆에다가 자와카우 있어요. 자와카우 또 한국의 반찬처럼 김치처럼 하는데 맛이 좀 짜고 김치랑 비슷한 안주라고 생각해요. 다 가면 돼요. 그건 이제 컴비네이션으로 해서 손대랑 같이 다와카우 김치 이렇게 먹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좀 이상한 음식을 찾아와 봤는데 초콜릿! 초콜릿 아닌가? 저는 지금 뭐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티저트 초콜릿처럼 생겼지만은 모르겠어요. 조금 좀 유의심해야 될 것 같아서 베이컨 위에 초콜릿 디핑하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아니 툴이 안 맞잖아요. 베이컨에 초콜릿이 무슨... 사실 저는 먹어본 적이 있어요. 뭔가 차요. 근데 자면서 뭔가 달콤해서 괜찮았어요.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지만 달콤달콤 맛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음식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 그거 아니에요. 전 진짜 싫어하는데 이거 회사물이에요. 영국의 장어 젤리 이라고 하고요. 네? 장어? 장어 젤리 사람들이 잠 시간이 많네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잠 많네요.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왜 영국에서 맛있는 음식은 없는 거 먹는 건지 이거 알아요? 뭐가 봤어요? 안 먹어봤는데 그냥 영국에서 맛있는 음식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알죠? 애기 그 어떤 아직 태어나기 전에 알. 네? 남자 오줌? 어린이 오줌 사랑 오줌이요? 네네네. 네? 다시 다시 한 번만 더. 돈을 많이 받아도 먹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음 거 볼게요. 무서워. 너무 범범한 수프처럼 생겼지만 과연 무슨 수프인지 궁금합니다. 모기 문화의 수프 이유? 모기 모기 모스키도 알 근데 이게 귀한 손님한테 대접한 진짜 고급 음식이래요. 뭔지 알겠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따지고 치즈 하자면 당연하지 왜 이렇게 고급스러운지 알겠지만 저는 먹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 손님이 되고 싶지 않네요. 저는 어? 맛있는 빵인 것 같았나요? 무슨 감자에 누러가는 두부처럼 생겼고 그거 맞아요. 감자를 그냥 따져서 먹는 것처럼 생겼는데 맛있어 보이는데요? 맛있어 보여요. 치즈요? 치즈? 치즈면은 이렇게 생기는 거는 먹을만해요. 아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벌레. 벌레? 치즈 만들어요? 얘네들이? 아 그건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냄새도 강한 거 아닌가요? 치즈가 되게 연해진대요. 네. 약간 이 벌레가 여기 안에 치즈 안에 들어가서 이거 먹으면서 그 주변을 또 마시는 치즈로 왜냐면은 계속 거기도 살아내니까 생면으로서 이렇게 치즈를 만들자 아 이거는 괜찮은 거 같아요. 네 저도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막 소고기도 먹고 막 어떤 거기도 그 고기도 우리가 무르는 풀도 많이 먹고 우리 그래도 그 고기를 먹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 같아요. 다른 것들은 지금 비해서는 이거 너무 순수해 보여요. 과자 먹기 힘들 거 같아. 일단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것도 이거 괜찮네. 이것도 괜찮죠? 이거 세. 나도 이 세 개 중에서는 우와 오줌 아 무조건 진짜 하나만 사요. 아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몰라. 저도 저도 오줌 오줌은 좀 심했어요. 이거는 우리 가끔 사람 존재에서 나오는 오줌으로 쌓이는 것은 그거 좀 에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많아서 이제 시작할게요. 혼대, 곱장, 낙지나 고징어 있는 데 약간 그런 것들 다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저 이렇게 가까운 게 처음이에요. 살면서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초전을 해볼게요. K-클라스에서 가시를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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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